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장님 뭐하는 짓은 나 안 죽어요. 안 죽을 거 같아.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이게 진짜 이... 혹시 존나 무시하는 거? 이 여자가 지금 누가 불걱증해. 오늘 나 생일이야. 나쁜 놈이 봐. 고맙다. MBC 수목드라마 시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의 여러가지 영상이 너무 재밌어. 진짜 잘 안나와. 오늘 하루가 제일 좋아. 오늘 하루가 눈을 칠다. 오늘 하루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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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고개는! 그쵸? 효과가 너무 높아! 안 좋아! 나도! 또 또 까지! 너무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카메라 좀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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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1시 아니고? 10시요? 10시야? 10시로 바꿨어요. 감독님이 10시라고. 야, 놀랐어, 오빠. 저도 방금 잤나가고. 빨리 다음 연기 해줘, 에. 어디가 왔어? 요한 에스 버그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거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걸린지 여기 안 나와있데요? 몇 시간 걸리나 실제로? 27시간 정도 27시간 얘기해 몇 시간 걸리나? 27시간 정도 3번 해가지고 끊어놔 왜 손잡고 있어요 저기 손잡혀 중요한 업무 때문에 해외에 있는 2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조금만 조용해지면 편의점으로 서실내용 편의점으로 고맙습니다 wyrm 아가방 ść 잠들놈 반대전 맞춰 셔츠 됐죠? 헤딩 슈트? 네 천천히 천천히 다리 다리 폴하이 액션 하나 둘 셋 셋 다섯 컷 네 뒤에 봐, 뒤에 괜찮아요? 네 이만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 이 보다 본roffen simple quiz 끝났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복하면 되겠네 좋아 여기다 하는 거지? 여기다 깔아놓고 먹는 거지? 여기다가요? 네 잠복한다면서 이런 것도 안 가져왔어? 에스프레소 머신도 이런 것도 가져올게요 알았어 네? 딴 게 하나 아니면 잠복이랑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 있어야 그러던가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면 버너도 있고 버너를 다 올려놓을까? 이미 올려놓을까? 아니면 버너도 다 올려놓을까? 다 올려놓을까?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저거 다 챙겨요 오케이 다 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가운데만 잡고 날아줘갖고 가운데만 잡고 날아줘갖고 안 먹으면 다 혼자 먹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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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강인범이 지원 부산에 있는 양본지원님께서 제약이 물어봅니다 고객님 자소 Europ 뭔가 더 풀어준다면 응원하겠어 식은 제약이 맞으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새를 체인지 할게 그럼 푸도적 날랐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 하지 말고 이거 잠깐 빼주세요.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야. 멀리서 참고 보내주고. 멀리서 참고 보내주고. 우리 주변에는 머리와 토네들 다 똑같아요. 지현이의 힘든 감정을 제가 날릴 수 있을까요? 네 날리실게요. 날리실 때 비둘기 이제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행복은 가까이에서입니다. 멀리서 참고. 앉아서 계속 망 좀 봐 누가 어머나. 간호나. 어? 슈퍼러서 명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사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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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응. 응. . 응. 지금. 이거 너무 슬픈 광고 아니야? 장모금도 원래 가까이 좀 찾는 게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구야 돼! 꺄! 야,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해요? 여기 앉으면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옷들이씨. 어디에 액션! 당긴 법이씨. 수은 하나 보충을 하나 여기서 미성이랑 대치할 때 하나 풀어 피드가 뭔가요? 여기서 기자님이 여기다가 손 들고 있는 거 왔다 갔다 보고 뒤에서 얘기하길 보고 손 얘기하면 손을 보고요. 손 얘기 보고 얼굴 보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앞 치고서 볼 때 취향사랑 수사위 하는 거 보다가 민석 보다가 거의 민석 쪽이에요. 거의 민석 쪽이에요. 이게 일주일이 정도면 딱 한 일, 다섯 개의 일주일이 젊은 minutos. 하이합니다. 아, 넷! 다섯 개의 일주일이니까 아, 논치. 아, 논치. 오. 네, 오케이. 됐죠? 두 번가가 더 남겨서 쓰러져. 아... 네, 사진사가 잘리는 거고 아... 이거 해줄 때? 이거도 해주면. 점점의 속은 위기, 소금을 매출 것을 해봅니다. raft. いう 속은 위기와 고추는 척가. 3절. 장치 temple을 보냈습니다. 저렇게 먼 건물을 맞춰주기로 썰어 줍니다. 김치의 목소수 푸드님은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1분 정도 1분정도 1분정도 그 처럼 하나 끄고 축하드립니다. 야 설지현! 설지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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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Innov하다 생각했다. Kendine. recording podcas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빠, 엄마의 승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할게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